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날입니다. 요즘 브이로그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카메라에 관련한 장비들도 진짜 이것저것 마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단단한 스탠드 삼각대만 사용을 하는데 야외로 촬영을 갈 때에는 휴대가 편한 삼각대를 준비를 해야겠더라구요.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조비 고릴라 포드 3K 킷 제품이에요. 일단 이 제품은 썬포토에서 수입을 한 조비 정품으로 이 비슷한 유사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바로 고품질의 제품이니까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장비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짠! 일단 이렇게 조비 고릴라 포드 3K 킷 제품 본품하고 여기 이렇게 설명서가 함께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프리미엄 등급의 ABS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으로 최대 3kg의 장비 장착이 가능한 이 컴팩트 볼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촬영부터 영상, 유튜브 클립 제작, 비디오 스트리밍에도 아주 적합한 삼각대예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kg도 최대지가 않으니까 진짜 웬만한 카메라들은 전부 안정적으로 장착이 가능할 거예요. 일단 볼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에 따라서 분리도 가능한데 최적의 촬영 포지션을 위해서 360도의 헤딩, 그리고 90도의 틸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완벽한 가로, 세로 촬영이 가능하니까 진짜 다양한 용도로 촬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쉽고 간편한 카메라 연결을 위해서 위쪽에는 퀵 릴리즈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게 빠져서 여기에다가 카메라 장착도 굉장히 빠르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부를 보시면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게 DSLR, 미러리스 조명 등 표준 삼각대 연결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고 조비의 다양한 악세사리와도 호환이 가능해서 카메라 외에도 진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 제품은 이렇게 다각도로 회절이 가능한 27개의 다관절 삼각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나 나뭇가지 등 이렇게 감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구부려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게 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관절 링과 그립을 통해서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실 수가 있고 이게 최적의 조작감을 위해서 100가지 이상의 플라스틱 컴파운드 테스트를 거친 관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사용간만큼은 믿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삼각대예요. 이게 또 관절에는 의료용 등급의 고품질 ABS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서 재질에도 엄청 신경을 썼고 이 링이랑 그립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의 TPE 링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표면과 물체에도 잘 밀착이 될 수 있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나 야외 촬영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진짜 좋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로우 앵글부터 하이 앵글까지 쉽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게 크기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가방에 쏙 들어갈 만한 수납력이 좋은 사이즈여서 휴대성까지도 갖춘 제품인데 그럼 저도 이 제품 바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조비 고릴라 포드 3K 킷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조비 고릴라 포드 3K 킷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